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드 학습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드에서 수학을 강의하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3월 임박해서 선생님이 캐스트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올해 3월 7일 날 전국 3월 학력평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3월 학평이란 건 무엇이냐면 학평은 3월 학력평가의 준말이고요. 여러분 모의평가라는 말도 들어봤을 텐데 그것은 고3 친구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되는 6월 9월 11월 수능을 대비해서 6월 9월에 보는 걸 모의평가라고 하고 남을 전부 다 학력평가라고 해요. 이번에는 대상이 1, 2학년, 3학년 전부 다 포함되지만 경기와 광주를 제외합니다. 경기, 광주를 제외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예년도 기준으로 보면 40만 명 정도? 40만 명 정도 시험을 보게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40만 명 정도? 그래도 이게 이제 어쨌든 몇십만 명이기 때문에 표본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큰 편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시험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특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우리 선생님이 겨울방학 강의를 얼마 전에 끝냈지만 그 사이서도 3월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게시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 범위를 보시면 고1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전범위거든요. 이거? 중학교 전범위. 중학교 전범위. 이거? 그 다음에 고2 같은 경우에는 고1 수학 전범위예요. 고1 수학 전범위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이동안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사실 여러분이 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기간은 이번 겨울방학이었지. 겨울방학 때 여러분 고1 친구들은 고1 수학을 공부했겠고 예비 고2 친구들은 고2 그러니까 수학 1 확률과 통계 수학 2를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겨울방학의 학습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노력이 결과에 대해서 배신이 되면 안 되겠지만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노력이 3월 학력평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3월 학평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3월 학력평가를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그러기에는 3월 학력평가라는 게 우리가 당장 입학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시험을 보는 그런 큰 시험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학교에서 선생님은 상담을 실시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3월 학력평가를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지나가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 만약에 3월 학력평가를 보기 싫으면 안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지나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렇잖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대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겨울방학 학습과 무관하다는 게 첫 번째고 자 그럼 대비를 좀 해보자. 대비를 좀 해보자. 자 첫 번째 기출문제의 풀이. 기출문제의 풀이. 어떤 시험이든 그렇잖아.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시험을 봤고 그다음에 그 전전에는 어떻게 시험을 봤고 이게 궁금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어떻게 예전에 기출문제를 구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복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행되는 교육과정에서 3월 학력평가는 고2 친구들은 매 순간에 처음이에요. 개정된 교육과정 시험에서 고2가 매 순간 처음이기 때문에 고2 친구들은 지금 고1 수학 전범위이지만 예년도 시험을 다운받아가지고 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작년도 시험이나 예년도 기출문제를 봤을 때 비슷한 과정과 같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이 온전히 모의고사라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정해진 시간 내에 30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 예를 들면 2점과 3점과 4점 무랑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점 3점 다 합치면 46점에서 48점이 나와요. 그 나머지를 우리가 4점짜리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건데 좀 치사하게 이야기하자면 2점 3점 여러분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내신 시험보다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이 한 기간 한 3주 남았는데 그 기간에 공식을 좀 알고 풀었던 문제집으로 복습을 좀 하면 2점 3점은 정말 거짓말 안 풀 수가 있거든. 근데 4점짜리를 내가 막 찍어가지고 한 5개 한 번 맞추잖아. 5개 한 번 맞추면 20점 추가되죠. 그 68점이라서 나쁜 등급이 나오진 않아요. 3등급은 나온단 말이야. 2, 3등급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강사로서 그렇게 강의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절실하다 싶으면 2점 3점을 일단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절반이잖아. 50점 정도에 하나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 때문에라도 벼락치기를 하자면 여러분 풀었던 문제집 있죠. 풀었던 문제집들. 풀었던 문제집들. 그것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과서도 괜찮아요. 교과서도 괜찮아요. 교과서나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펴서 내가 그래도 우리가 인생 막 살지마. 거기서 나왔던 문제를 누구 글씨지? 이러진 않잖아. 그치? 내가 풀었던 글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억을 다시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단기간에 공부를 하면은. 풀었던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3월 학평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집을 새로 구매를 한다? 예를 들면 시중에 고1 학생들이 중학교 전 범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집도 분명히 있고 고2 학생들이 고1 문제집을 다시 구매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 출시가 됐단 말이야.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3월 학평 때문에 특히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시험 범위가 나오는 해당되는 시험이 이때밖에 없어. 다음 모의고사에는 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고2 친구들도 고1 수학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고2만을 위한 고2 범위에서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만 가지고 기출 문제집을 구매한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고1이나 고2나 배웠던 단원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어디가 제일 중요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고1은 얘들아 중학교 전범이기 때문에 중학교 전범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했다면 중학교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총 고1 취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곱셈공식이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등등등의 경우에서 여러분이 고1 과정이 훨씬 더 심화되고 중학교 과정을 토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 전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1 취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신경 좀 쓰는 게 뭐야? 도형이죠 도형. 중학교 도형 문제는 엄청 짜증나잖아 그치? 중학교 도형은 특수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재등장해서 막 울고 먹진 않아요. 여러분이 중학교 책 펴가지고 다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중학교 책 펴가지고 도형 관련된 공식이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기억하고 있어도 실전을 가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 상하로 구분이 되는데 수학 상해 얘들아 당연히 뭐가 심화되고 많이 나오겠어요. 곱셈공식, 인수분해, 방정식 등등등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무조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2차 함수 이거 공략을 하셔야죠. 2차 함수, 2차 방정식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부등식도 있지만 얘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이잖아. 그리고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내신 공부할 때 폈던 책 다시 펴가지고 그때 공부했던 게 무엇무엇이 있었더라 라고 원의 방정식 꼭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수학 상해에서 제일 골치 아픈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까지 확장을 시켜야 합니다. 확장을 시켜서는 깊게 들어가 보세요. 이 정도는 예년도 기출문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 시험에 다운받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수학하로 넘어가가지고 수학하는 사실 얘들아 집합과 명제에 사실 별거 없잖아. 그치? 문제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함수입니다. 함수. 특히나 요즘에 핫 이슈가 어디야?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함수, 유리함수. 심화 과정은 무리함수가 아니고 유리함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기다 포기하다시피 했던 단어 있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이건 공부하면 맞춰요. 공부하면 맞추는데 여러분이 아마도 확률과 통계를 이번 학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혹은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다시 한번 내가 복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혹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경우의 수를 좀 단기간에 공식을 좀 익혀놓으시고 문제의 유형을 좀 쳐다보면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거야. 물론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벼락치기를 하자면 이 포인트에 눈이 가는 친구들 치고 지금 다 맞거나 1등급인 친구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학을 100점 받고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단기간에 점을 좀 올리고 싶으면 일단 2점, 3점 다 맞추고 우리 4점짜리를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어려운 문제 좀 배제를 한다면 여러분이 70점 이상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야. 우리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을 쫙 해가지고 보통 우리 가장 노멀한 케이스가 4, 5등급인데 그러니까 1, 2, 3등급을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1, 2, 3등급에 좀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 이 해당되는 범위를 좀 잘 기억하시고 그래도 대비를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3월 학평은 여러분이 내신 시험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신 시험 포함 안 돼요. 내신 성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전에 한번 얘를 내신 성적에 포함시켰다가 징계를 먹은 학교가 있죠. 수행평가 점수로 포함시켰다가 아예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 시험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맞긴 맞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이번 3월 학력 모의평가를 모의고사를 변형을 해서 시험이 되겠다 혹은 고대로 시험이 되겠다라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중간고사를 위한 단계지 이번 3월 학평 대비를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입학해서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렇지?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중간고사 대비법에 관한 캐스트 올려줄 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내신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야? 뭐야 도대체? 4월 달에 있는 중간고사 때문이겠죠. 4월 말 5월 초에 있는 중간고사 때문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문이기 때문에 얘만 무조건 중요합니다. 얘가 짱이야. 그렇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얘가 짱이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학생 때는 3월 학력 평가 점수를 다 입력해가지고 벽에 걸어놨어서 학교에서 그럼 누구나 가다가 등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좀 위축됐던 기억이 나는데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중간고사 잘 보면 짱이야. 알겠지? 3월 학평이 이러한 시험이고 여러분이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시험 볼 때 절대로 그냥 막 찍고 엎드려 자지 말고 이번 시험도 하나의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혹은 2학년이 되어서 보는 시험들 중에 하나니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3월 학평. 어쨌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버리거나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매 순간 시험에 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은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